소고기 먹고 힘내자 소고기 먹고 건강해지자 김치도 직접 담아서 주는가 보다 맛있겠다 젤르르 좋아 여기에 밥 한가릇 딱 말아서 먹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게장이다 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? 아마 내가 이걸 먹으면 간이 커져버릴 것 같아 간이 커져서 안될 것 같아 지금도 간이 좀 많이 크거든 지금 내 간이 큰데 이거 먹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고기만 앙앙 많이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shown 화이트 pak전드 비닐에zur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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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회까지 하시니 요것도 뭐야? 육회 초밥이다 소고기 초밥 맛있겠다 게장을 오늘 제가 하나 다 먹고 하나 더 추가했어요 당 보충을 위하여 오늘은 하나, 둘, 둘 제가 이거 다 먹어버릴 거예요